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찾아갑시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의 목숨건 한 번도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주일에 복음의 힘이란 제목으로 강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해서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한 번 더 찾아가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낙심했던 이 베드로가요 치유를 받았어요 완전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목숨건 사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숨 걸고 사역했고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한 번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사역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한 번도 사역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한 번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후반기 사역의 핵심이 한 번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2인 1조를 이루고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찾아갑니다 개인을 찾아가고 또 가정을 찾아가고 생업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요 한 번도 사역을 통해서 개인의 응답 가정의 응답 또 현장에서 치솟을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기고 있는 남부대교구에서는요 세 가지 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한 번도 찾아가자 한 번도 찾아가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대교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전반기 때 교회로 새생명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초청된 분들보다도 남아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또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상자들을 그 명단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계속해서 후반기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자도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교구에서는 계속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한 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뭘 합니까?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그 대상자들 중에는 새가족도 있고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단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예배가 안 되어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혼자 있는 분들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있죠 어떤 분들은 물 한 잔도 물도 없다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또 내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2인 1조 팀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찾아가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모든 분들 그분을 복음화시키고 제자화시켜야 될 사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또 관계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전도하자 한 번 더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전도 대상자들도 있고요 영접은 됐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핍박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요 계속해서 찾아가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음 전하던 스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이 극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할 정도로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흩어지면서도 끝까지 전도했습니다 흩어지면서도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또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은 중단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끝까지 우리는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 번 더 인도하자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인도하자 교회에 인도해서 등록을 시키고요 교회화하자는 말씀이죠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되어져 있어요 영접만 되고 교회화 되어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한 사람은요 영접한 지가 한 10년 지났대요 매번 찾아갈 때마다 영접만 한대요 그리고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가겠다 가겠다 한 것이 10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번 2인 1조 팀들에게 한 번 더 인도하자 말씀을 드렸더니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연말이 가기 전에 꼭 교회화 시키겠다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심령들 또 연약한 심령들 이들을 한 번 더 찾아갔어 한 번 더 사역을 통했어요 이 일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천국의 비밀을 참된 복만에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바울도 한 번도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바울은요 한 번도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요 보금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어떤 제자였습니까 어떤 제자였습니까 뒷무대를 제자로 세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한 번도 찾아가셔서 힘을 주고 한 번도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준 것처럼 또 사도바울이 현장을 다시금 찾아서 제자를 세운 것처럼 2인 1조 전도 제자가 되어져서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한 번도 사역의 대상입니다 한 번도 사역 대상 바울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루스드라에서요 한 번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안전병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전병이가 이 사도바울을 만났어요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4경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났어요 평생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한 번도 사형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이 운명 나의 운명인데 자신의 운명인데도 불구하고요 절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미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글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글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참된 자유자 참된 행복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요 이런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스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듯이 나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운명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인 1조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분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밟기만 하면 절대 평생 동안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지 못했던 사람이라도요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운명을 바꾸고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그 안전병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전병에게는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설교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전병이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어요 바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예술소를 전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현장을 가는 것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변화되어지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안진병이는요 즉시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아마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그의 부모들이 이 안진병이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고쳐주기를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운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러나 걷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귀한 우리 성도들은요 언약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일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역에 전심전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4등전 14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4등전 3장에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인일조가 되어져서 이 한전병이를 일으켜 세웠는데요 4등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오들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구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똑같이 안전병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40여 년 동안이나 이 사람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구시 기도 시간에 이 안전병이를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안전병이를 만났고 결국은 일으켜 세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전병이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에 있어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인일조 또 모든 성도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이일조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 예술서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서 이름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분들은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영적인 안전병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부여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여도요 내면적으로는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안전병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손을 내밀고 나세렌 예술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술서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영적인 안전병이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글서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가게 되면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되고 가문도 또 인생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번도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애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들은 우리 인일조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의 세력이 꺾여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현장을 밟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쳐야 흑암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흑암은 꺾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앙이 떠나가요 현장을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교서 때문에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2인 1조 팀을 전부 만드시길 바라요 두 사람이 한조로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주변에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전도는 되어졌는데 예배가 안 되어지고 낙심하고 또 힘을 잃은 이런 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역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제자 사역입니다 한 번도 제자 사역 우리는 한 번도 사역을 통해서요 현장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제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제자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는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바울의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을 보면요 전부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또 평생 동안 전도하고 현장을 밟으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제자밖에 없어요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역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분과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요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똑 닮은 그런 제자들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정도는 남기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요? 대답이 없으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제자를 남기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요 이 사명을, 이 미션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남기셨어요 또 70인 전도인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보금 안에 있는 정말 원약을 잡고 제자 남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한 70명 제자 남기고 세상을 떠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도바울처럼 보금에 목숨을 건 제자 사이에게 목숨을 건 그런 제자들을 남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신 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여러분 같은 제자 70명 이상 꼭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스의 사역의 핵심을 보면 바로 제자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먼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9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병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보금 전환 것밖에 없잖아요 안진병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것밖에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뭘로 봤어요? 신으로 여긴 거예요 11절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말했어요 신들이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났죠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주된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신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진병이를 일으켰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그런 신이다 이렇게 칭송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죠 자신들의 입장이 뭡니까? 자신은 오직 보금 전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스장이 소와 화함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짚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보금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서요 이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은 보금 전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금을 전하고 한 번도 사육을 통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맞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보금 전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예술소를 전파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는 것을 만류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쏟아진 것이 바울에게 돌 세례가 쏟아진 거예요 바울을 쉬게 하고 보금전하지 못하게 하던 무리들이요 돌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대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배로 가서 여기에 보니까 보금을 전하던 바울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바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할 정도였던 무리들이요 이들에게 돌을 들어서 쳤던 거예요 이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기적은 봤지만 보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예술소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로 쳤던지 죽은 줄 알 정도로 말로기에 끌어서 내칠 정도로 이렇게 돌로 쳤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도 들어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나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의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온몸이 피투성이고요 통증은 여전해질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병원으로 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은요 몸을 추스르면서 다시금 한 번도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보금전했습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제자를 세웠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시대적인 제자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정말 원약 가진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내게 정말 참된 보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찾아서 한 번도 현장을 밟았어요 그 현장 가운데 숨어있는 숨겨진 제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워서 글소의 제자로 세우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만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죠 계속 쭉 21절이야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어려운 문제, 사건, 핍박과 정말 죽을 지경인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는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 사건이 닥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와울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현장을 밟게 되어지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명한 제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이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21절에 보니까 보금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디모데만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확립시켰어요 영접만 하고 영접만 시키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제자들,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시켰어요 확립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제자 세우는 일에 바울은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한 번도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당 가운데는요 분명히 제자가 숨어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직 제자 사역으로 현장을 복음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2인 1조를 구성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밟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세 가지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이 보좌는 전도자의 배경입니다 우리 2인 1조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 된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졌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관 초월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관을 초월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공관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린 힘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이러나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이인일조로서 결단하고 전도자로서 현장을 밝기만 하면 빛은 비추어지고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개인과 가정 또 생업현장에 오륨을 겪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어둠의 빛은 물러가고요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지난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송도들 사역 내용들을 쭉 포럼한 내용 또 보고 내용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난 영적 전쟁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제사 지내는 분들은 가문 있는 그런 분들은 보니까요 제사와 싸우고 또 제사 지내지 않도록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런 결과 한 가정에서는 앞으로는 차려놓고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요 제사가 뭐예요? 차려놓고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벌써 그만큼 기도의 열매가 주어졌고 흑암이 꺾인 거예요 모든 영적인 주도권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완화하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부모님들 계속해서 보금의 영향력을 입히고 보금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입혀졌고 많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손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빛, 보금의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빛이, 어둠이 빛 때문에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 현장의 믿음으로 빛을 발하면 어둠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바울처럼 한 번도 사역으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